1. 횡단면도에 의하고 절토, 성토단면에 단면 산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CAD 등의 면접 계산에 활용되는 것은? 4. 좌표법 2. 하천의 수위관측서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상 하부가 곡선으로 이어져 유속이 최소가 되는 곳. 3. 경사터널에서 경사가 60, 사거리가 50이고, 수평각은 관측할 때 시준선의 직각으로 5의 시준오차가 생겼다면 이 시준오차가 수평각에 미치는 오차는? 4. 414. 하천에서 부지를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하고자 할 때 유화거리는 보통 얼마 정도로 하는가? 1. 100, 200. 5. 철도의 종단곡선으로 많이 쓰이는 곡선은? 3. 원곡선. 6. 단곡선 설치에서 곡선 반지름이 100일 때 곡선 길이를 87.267로 하기 위한 교각의 크기는? 3. 50. 7. 간출함의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면으로 사용되는 것은? 1. 기본 수준면? 8. 단곡선의 접선 길이가 25이고, 교각이 40이 20일 때 반지름은? 4. 64.69. 그린과 같이 삼각형의 정점 A에서 직선 AP, AQ로 ABC의 면적을 1위 3으로 분할하기 위한 BP, PQ의 길이는? 3. BP-20. PQ-40. 10. 지표에 설치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에서 굴착을 시작하고 굴착이 시작하고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터널 내외 중심선을 설정하는 작업은? 2. 지하설치? 11점 해양에서 수심 측량을 할 경우 음파 반사가 양호한 반 또는 발을 눈금이 달린 줄의 끝에 매달아서 음향 측신기의 기록지상에 이 반사체의 반향신호를 기록하여 보정하는 것은? 4. 음속도 보정 12점 지하시설물 탐사작업의 순서로 오른 것은? 3. 13점 그린과 같이 AOB15, 반지름 R11대 AOB의 넓이는 E 48.302, 14점 철도 곡선부의 켄트량을 계산할 때 필요 없는 요소는? 3. 교각 15점 그린과 같은 사각형의 면적은 E 4852, 16점 하천 측량에서 관측한 수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평균 수위 어떤 기간에 있어서의 수위 중 이것보다 높은 수위와 낮은 수위의 관측 횟수가 같은 수위다. 17점 그린과 같은 다각형의 토량을 양단면 평균법, 각조공식 및 중앙단면법으로 계산하여 토량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오른 것은? 단, 이 양단면 평균법 각조공식 중앙단면법 18점 도로의 기점으로부터 천점 영향 지점의 교점이 있고 원곡선의 반지름 R100, 교각 I 3021대 시단연 2라 종단연 2의 길이는? 1을 7.1, 2, 5.83 19점에서 노선의 종단면도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A, 3D, 2G, I 20점 수평 및 수직거리 관측의 정확도가 K로 동일할 때의 최적 측량의 정확도는? 2, 3K 21점 다음 중 제작 과정에서 수치표고 모양이 필요한 사진지도는 1 정사투형 사진지도? 22점 항공사진 상에 나타난 첨탑의 변이가 5.9, 첨탑의 최상구와 연직점 사이의 거리가 54, 첨탑의 실제 높이가 72일 경우 항공기의 촬영고도는 1, 659 23점 수치형 상거리 기법 중 특정 추출과 판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영상의 가시적 판독성을 증강시키기 위한 일련의 처리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 영상 강조 24점 비행고도 6,350, 사진 I의 주점기 선장이 67, 사진 I의 주점기 선장이 71대 시트차가 1.37인 건물의 비구는? 327 25점 사진상에서 기본 변이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촬영고도와 비례한다 26점 사진의 크기가 23,23이고 두 사진의 주점기 선의 길이가 8이었다면 이때의 종중복도는? 4.65%의 17점 그림은 어느 지역의 토지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을 촬영한 77영성에서 호수의 훈련지역을 선택한 결과로 적합한 것은? 2. 28점 절대표정에 필요한 최소기준점으로 오른 것은? 4. 두 점의 좌표 및 한 점의 좌표 29점 사진 크기 23,23, 축척 1만 종중복도 60%로 초점거리 210인 사진기에 의해 평탄한 지형을 촬영하였다? 이 사진의 기성고도비는? 3. 0.44 30점 내부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축척과 경사를 결정한다 31점 다음 중 지평선이 사진상에 찍혀있는 사진은 1. 고각도 경사 사진 32점 지표면에 온도를 모니터링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합한 위성영상자료는? 4. LANDSAT 위성의 TM 영상 33점 지도와 사진을 비교할 때 사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호로 기호화하여 정리되어 있음으로 찾아보기 쉽다 34점 다음 중 수치표고자료가 수치 모델로 제작되고 저장되는 방식이 아닌 것은? 4. 광속조정법에 의한 방식 35점 표정에 사용되는 각 좌표축별 회전인자 기호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2. X축회전 마이너스, Y축회전 마이너스, Z축회전 마이너스 36점 센서를 크게 수동방식과 능동방식의 센서로 분류할 때의 능동방식 센서에 속하는 것은? 3. 레이다 37점 표정점 선점을 위한 유해사항으로 오른 것은? 4. 표정점은 X, Y, H가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38점 원격 탐사용 위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VLBI 39점 촬영비행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촬영비행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에 주로 행한다 40점 수치사진 측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은 지형 지물의 판독이 가능하다 41. 다중공광 수칭 영상 자료의 저장 형식의 하나로 밴드별로 별도 관리할 수도 있고 모든 밴드를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하나의 파일로 통합 관리할 수도 있는 저장 방식은? 3. PSQ 42. 아래와 같은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으로 오른 것은? 1. 43점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공간 자료의 품질과 관련된 정보로 거리가 먼 것은? 2. 자료의 포맷 44. GPS 신호가 이중주파수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 전리층 지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45. 지리정보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조직의 인사관리 및 관리자의 조직 운영 결정 기능을 지원한다 46. 축적 1. 오전 수치 지도를 만든 후 데이터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10개의 지점에 대해 수치 지도 상에서 측정한 좌표와 현장에서 검증한 좌표 간의 오차가 아래와 같을 때 위치 정확도 R 3. 1. 46 47. 지리정보 시스템의 공간 성분에서 선형의 공간 객체 특성을 이용한 관망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거리가 먼 것은? 4. 특정 주거지역의 면적 산정과 인구 파악을 통한 인구 밀도의 계산 48. 벡터 데이터 모델은 기본적인 도형의 요소로 공간 객체를 표현한다 중 기본적인 도형의 요소로 모두 짝지어진 것은? 4. 49. 지리정보 시스템의 분석 기능 중 내상들을 상호간에 이어지거나 관계가 있음을 평가하는 기능은? 이 연결 기능 50. 지리정보 시스템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레스터를 얻기 위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GNSS 측량을 통한 좌표 취득 51. 지리정보 시스템의 3대 기본 구성 요소로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터넷 52. 지리정보 시스템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레스터 구조에서는 객체의 공간 좌표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53. 기준국을 고정하여 기계를 설치하고 이동국으로 측량하며 모델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좌표를 얻음으로써 현황 측량 등이 이용하는 GNSS 측량 기법은? 2. RTK 54.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체를 GIS 전문가, GIS 과룡과 GIS 일반 사용자로 구분할 때 GIS 전문가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일시설물 관리 55. GNSS 측량으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4 터널 내 공사 측량 56. GPS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GPS 위성을 통해 얻어진 위치는 3차원 좌표로 높이의 결과가 지상 측량보다 정확하다 57. 다중격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 낮은 고도의 위성신호가 높은 고도의 위성신호보다 다중격무에 유리하다 58. 부울롤리를 이용하여 속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한 자료 검색을 위한 방법은? E-AXORB 59. 기존의 지형도나 지도를 수치적으로 전산 입력하기 위한 입력장치가 아닌 것은? 60.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두 개의 레이어가 교차하는 부분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얻는다 4 과목 측량학 61. 토털 스테이션이 주로 활용되는 측량 작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고정 밀도를 요하는 국가기준점 측량 62. 측량 시 발생하는 오차의 종류로 수학적,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되는 오차는 일정오차 63. 그림의 교수준 측량의 결과이다 B점의 표고는? E-50.2 64. 레벨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십자종선과 시준선은 평행해야 한다 65.2점의 거리 관측을 A, B, C 세 사람이 실시하여 A는 4회 관측의 평균이 120.58이고, B는 2회 관측의 평균이 120.51, C는 7회 관측의 평균이 120.62이라면 이 거리의 최악값은? 320.59 66점 결합 트래버스에서 A점에서 B점까지의 합의거가 152.70, 합형거가 653.70 일대 폐하 보차는? 3.0.13 67.2점 간의 거리를 각 팀별로 수십 번 측량하여 최악값을 계산하고 각 관측값의 오차를 계산하여 도수분포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가장 정밀하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측량한 팀은 이 갓팀 68.3변 측량 결과인 변 길이를 이용하여 반각 공식으로 A점의 각을 계산하고자 할 때, 옳은 식은 1 69.지구의 적도 반지름이 6372고, 평평률이 299이라고 하면 적도 반지름과 급반지름의 차이는 1, 21.3 70.3각 측량에서 유신다각망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4표고 조건에 대한 조정 71.지형도의 축척 1,000 등고선 간격 1.0, 경사 2%일 때 등고선 간의 도상수평거리는? 4.5.0, 72.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3.3 트래버스 측량에서 거리 관측과 각 관측의 정밀도가 균형을 잃을 때 거리 관측의 허용오차를 1호철로 한다면 각 관측의 허용오차는? 4.4174.지오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지구타원체를 기준으로 대륙에서는 낮고 해양에서는 높다. 75.측량기록의 정의로 오른 것은? 4.측량선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 76. 기본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선과를 고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2.측량실시기관 77.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금속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 주기로 오른 것은? 3.3년 78.우리나라 위치측정에 기준이 되는 세계측지기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용어로 짝지어진 것은? 4.측량중심 79.1반측량선과 및 일반측량기록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측량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80점 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의 기준이 적용되는 자는? 2.측량의 공정성을 해친 자